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월급이 오를 것 같지만 실질 인상률을 둘러싼 해석이 천차만별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이 오를 근로자는 500만 명. 전체 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17만 원까지 월급이 오릅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이고 실질 인상률로 따져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실제 효과는 1%포인트 정도 깎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여금의 25% 이상, 복리후생비의 7% 이상을 최저임금에 넣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고 실질 인상률 2%대도 예측됐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19만 7천 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다른 분석을 빌리면 산입범위 영향에 따른 내년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3.2에서 8.2% 수준입니다. 노동계가 10.9% 인상은 착시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실제 시급이 만 원대로 오른 것이라고 맞섭니다. 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게 돼 있는 하루치 주유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시급은 만 30원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 최저 한안을 정해줄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 내지 모호성 때문에 서로 이전투구 양상으로...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실질 인상률을 명목 인상률 10.9%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키를 쥐는 방식이 공정한지와 함께 정작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속도 조절 발언을 겨냥한 듯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노사, 공익 모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건데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위원 각 9명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는 공익위원 9명은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위축하다 보니 정부 정책 방향을 거스르기 쉽지 않고 자칫 정치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계의 극단적인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하고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위원회의 대표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노동자위원회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는 저임금 노동자 대표는 2명뿐인데다 사용자위원 9명 중에서도 소상공인 대표는 2명만 포함됐습니다. 생존권이 달린 최저임금을 정부와 대기업, 기득권 노조가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박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공약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올랐지만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내년도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도록 모든 경제 주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근로 잔여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홍정원입니다. 고용 쇼크의 최저임금 인상도 한 요인이라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에서 더 늘리는 데는 부정적이었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뒤 나온 경제수장의 첫 공개 언급은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간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에 대한 속도 조절론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앞서 김부총리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내리 10만 명 안팎에 그친 데는 최저임금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 심리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김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3조 원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늘리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부가 부작용 상세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가 아닌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전례 없이 거센 모습입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심야 할증과 월 1회 심야 휴업까지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다만 일단 정부의 공을 넘김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후때보다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선 적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차등 인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올해부터는 거의 제1일 지출이 인건비가 됩니다. 저희 수입이 늘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 차등, 이렇게 지급을 요구하는 거고요. 다만 당장이라도 나설 듯했던 동맹휴업이나 심리아 시간 가격 할증 등 단체 행동은 정부나 편의점 본사 측의 대안 마련을 요구해둔 만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단체 행동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주 화요일 총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 방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업종별 가격 인상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부의 지원 대책 없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폭포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인용입니다. 총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연구 정지 등 사용을 제한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측의 조직적 방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이후 소통 창구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7개 채팅방에 3,100여 명이 참여 중인데 직원들은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새 노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채팅방에서 이용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직원연대에 따르면 오픈 채팅방에 참여 중인 운영위원 10명 중 6명은 잇따라 글을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습니다.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등 적극 활동한 직원들도 채팅방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원연대 측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직원연대 관계자는 50명이 넘게 신고해야 이용 정지가 된다고 들었다며 사측의 조직적 방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오픈 채팅방은 메시지 내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참여자 다수가 신고해 신고 건수가 누적되면 제재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누적 건수의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도 노조 가입 안내나 입장문을 올린 뒤 연구 정지 등 사용 제한을 받아 사측의 방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집중 신고 정황이 담긴 증거 자료가 확보되면 부당 노동 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직원연대는 카카오와 블라인드 측에 사측으로 의심되는 실제 중복 신고자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내놓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교류의 대화 창구가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단체들의 방북까지 잇따라 허용되면서 2년 6개월간 단절됐던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현재 남북 교류 사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체육계입니다. 이달 초 평양에서 남북 통일농구대회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에서 지난 5월 3개 선수권에 이어 또다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카누와 조정, 여자 농구 등에서 단일팀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남북이 최근 숨가쁘게 진행했던 철도, 도로, 산림분야 회담의 합의 사항들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행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경협 착수는 아니지만, 오의사 조치로 차단된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민하엽 대표 상임의장이 방북하면서 민간 교류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교류 관련 2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민하엽은 이번 방북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 외에도 북측과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교류를 앞으로 활성화해 나갈지 북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희 민하엽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난해 200건 정도가 접수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은 올 상반기에만 300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교류가 완전한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필수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재동입니다. 곤충이 미래식량 자원으로 부각되면서 사육농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근 7년 새 경기도 내 사육농가 수가 15배나 늘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곤충 사육농장입니다. 상자마다 어린 귀뚜라미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상자에서는 밀움이 자라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애완견 영양제, 사료용으로 납품하기 위해 키우는 겁니다. 이 농장은 20년 가까이 곤충을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최근 곤충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급이 버거울 정도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경기도 내 식용 곤충 사육농가는 500여 곳, 7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5배나 늘었습니다. 곤충이 미래식량 자원으로 주목받으면서 곤충 사육농가가 부쩍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육 규모가 작고 천적 등 기능성 곤충보다 사료용이나 애완용 곤충 사육에 편중된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곤충 자원 발굴과 상품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곤충은 식, 의학, 기능성 소재, 천적 등 미래 농업 자원으로 유망하고 친환경 농업 등 공익적 가치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곤충산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혐오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곤충이 식품이나 의학용 소재 등으로 속속 개발되면서 미래 유망 식량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창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여전히 광폭 행보 중입니다. 그런데 이를 틈타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을 표방한 짝퉁 브랜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짝퉁 한류,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중국은 윤식당, 프로듀스 원우원, 효린의 민박과 같은 우리나라 유명 TV 프로그램도 그대로 표절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브랜드까지 따라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의 주요 번화가라면 반드시 입점해 있다는 한 생활용품 브랜드의 매장, 무무소입니다. 밑에는 무궁생활이라는 한국어도 있습니다. 또 간판에는 한국 웹사이트를 뜻하는 KR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생활용품 매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매장은 중국 상하이의 본사가 있는 중국 브랜드입니다. 2014년에 중국인 사이춘 레이가 만든 회사죠. 정말 외관만 봐서는 우리나라가 만든 매장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요. 중국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조차 한국 브랜드인 줄 알고 매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매장에서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판매되는 제품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의 용기와 흡사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무무소에서 판매되는 클렌징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은 더페이스샵의 클렌징 제품과 흡사합니다. 체리가 놓여있는 사진은 물론 전체적인 바탕까지 비슷하죠. 뿐만 아닙니다. 무무소에서는 특히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제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센스는 물론 크림, 로션, 핸드크림까지 모두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화장품 가게에 들어선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설픈 한국어로 제품을 표기해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장 오픈식을 할 때는 직원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러시아 진출 계약식에는 태극기까지 등장시켰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아예 한국에 갈 시간이 없으면 무무소로 오라는 이야기까지 버젓이 적혀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무무소가 당연히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품만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까지 세탁해서 판매하고 있다니 명백히 도를 넘어선 행위가 아닌가요? 황당함을 넘어서 화까지 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짝퉁 한류 브랜드가 무무소 하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제품을 선택해 운영하는 정품 자파 전문점이라는 미니 굿과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는 일라 휘도 무무소 못지않게 짝퉁 한류로 버젓이 장사를 하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러한 짝퉁 한류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동남아를 넘어서 호주와 러시아, 북남미,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는 겁니다. 무무소 CEO인 시아 출레인은 지난해 중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전 세계 3,500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만드는 제품은 결코 품질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칫하다간 한류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짝퉁 한류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짝퉁 한류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동안 정부의 대응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쌓은 한류 열풍.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짝퉁 한류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